항우는 기원전 232년부터 기원전 202년까지 살았던 중국의 역사적 인물로 진나라 말기의 군인이자 초한전쟁 때 초나라의 군주였습니다. 그는 초나라의 명장 항연의 후손이며 숙부항량을 따라 진나라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진나라를 멸망시킨 후에는 서초패왕이라고 불리며 초의제를 섭정으로 도와 통치했으나 그를 암살했습니다. 뒤에 유방의 도전을 받아 초한의 끝없는 전쟁을 벌였으나 결국 패하고 자살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중국 위진 남북조 시대 이후 문학의 소재로 활용되기도 했으며 장기에서는 초나라의 왕을 상징하는 기물입니다. 항우는 여러 전투에서 용맹하고 재능 있는 지휘력을 보였지만 양성과 성향 등에서 학살을 저지른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또한 진나라에 의해 비롯된 중앙집권 체제를 부정하고 전국시대의 구질서를 부활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장악한 구군을 제외하고는 여러 장수들에게 군공에 따라 각 지역을 분봉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불만과 반감을 낳았으며 특히 유방은 항우가 의제를 죽인 것과 관중을 빼앗긴 것에 붕괴하여 한나라를 세웠습니다. 항우와 유방은 기원전 206년부터 기원전 202년까지 약 5년간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전쟁은 초한전쟁이라고 불리며 중국 역사상 가장 크고 장기적인 전쟁 중 하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항우는 싸움에서 대부분 승리했지만 유방은 반간개략과 배후작전으로 항우의 여러 장수들을 입안시키거나 견제했습니다. 결국 항우는 사면초가 속에서 유방의 추격을 받다가 양쯔강에서 자살하고 초한전쟁은 한나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중요한 전투들로는 삼진왕과 유방의 전투, 팽성대전, 홍문의 회 등이 있습니다. 삼진왕과 유방의 전투에서는 유방이 한신의 도움으로 삼진왕을 모두 꺾고 함양을 함락시켰습니다. 팽성대전에서는 유방이 56만 대군을 일으켜 팽성을 점령했지만 항우의 기습공격으로 대패하고 형양성으로 도망갔습니다. 홍문의 회에서는 범증이 항우의 계책으로 유방을 암살하려 했지만 장량과 진평의 도움으로 유방이 살아남았습니다.